1. 조사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불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조사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 조사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 범부 중생들은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자기 자신의 참 진여본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법의 참모습인 실상도 모른 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명없이게 가려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경계를 대할 때마다 집착과 분분을 일으키고 또 악한 너브를 지어서 괴로운 과부를 받으며 생사윤회에 돌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괴로운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래 갖추어져 있는 이 진여본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여본성이 가지고 있는 반야재해를 발현시켜서 이 무명의 미혹을 깨뜨리고 나의 참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길을 우리는 성불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성불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할 수 있는 때를 만났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불교 유식학에서는 인식론적인 측면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세 가지 모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실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아는 변기의 소집성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눈병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흙곳을 마치 있는 것처럼 보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허망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육체로 말미암은 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접촉할 때나 의식으로 육감을 일으켜서 무언가를 판단할 때에 존재에 대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미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기억 정보들 그리고 탐지인체 삼독심으로 오염된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편견과 선입견 등을 일으키며 사실에 대해서 편집하거나 가공하면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착각이나 환상과 같은 허망한 망상 등의 존재가 모두 다 변계소집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가 독립적으로 영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 다른 것들과 관계하면서 어존되어 즉 인과 연에 의해서 찰라찰라의 임시로 존재하는 형태의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의타기성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생기의 연기법에 의해서 찰라생매라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명에 가려진 이 범부중생들은 자기와 세계가 영원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되어서 야집과 법집을 일으키면서 마음의 장애를 일으켜 괴로움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들이 어리석음을 일러서 전도미망 또는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계의 소집성과 의타기성의 성질을 떠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한 모습 즉 제법의 실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원만한 존재의 형태의 것이라고 해서 원성실성이라고 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신세계이든 물질세계이든 일체의 존재들에 대해서 모두 이와 같은 세 가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치관이 확립되어야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명에 가려진 이 범부 중생들은 전도몽상과 전도미망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영계에 의해서 임시로 나타나 찰라찰라 생명하는 허상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치와 악영과 암왕과 아예 근본 번대를 일으키면서 마음의 장애를 만들어 끝없이 독한 업을 지으며 생사윤회의 과부를 받아서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사윤회의 고통을 제거하고 근본 무명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이 중생의 식견인 여덟 가지 마음을 즉 식을 바꾸어서 진여본성의 본래 갖추어져 있는 반야 지혜를 발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불지견인 지혜로 모두 전화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유식학에서는 전식 덕지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불교의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의식 무의식의 여덟 가지 식을 지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수행 덕목이 필요한데 그 수행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선수행인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제 선은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이 선을 하는 이유는 항상 깨어서 지혜가 항시방 발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지금 여기 항상 주인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하고 있는 일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임재선님께서는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뜻은 있는 곳마다 항상 주인이 된다면 있는 그곳은 고칠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깨어서 지혜를 발현시키며 주체적인 삶을 살 때만이 참나로서의 진정한 행복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드리는 이 선은 본래 인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선은 요가에서 비롯되었는데 아마도 한 약 오천년 이상의 역사를 지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요가 수행은 한마디로 하나의 대상에 연결시켜서 산란된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통일시키는 수행법입니다. 이 요가란 말 자체가 본래 사유하다 명상하다라는 의미로서 6세기경에 이미 성립된 카타우빠네샤드라고 하는 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카타우빠네샤드에서는 명상사유를 통해서 다섯가지 감각을 제어하고 산란된 마음을 정지시키는 것이며 이와 같이 모든 감각기관이 정지되어 움직이지 않고 잘 유지되어 가는 것을 요가라고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선이라는 용어 역시도 범어에 더야나에서 나온 말입니다. 중국어로는 선나라고 엄사하는데 이 선나에서 나자를 빼고 나면 앞에 선자만 가지고 중국에서는 중국말로 찬이라고 일본에서는 젠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더야나의 뜻은 한욕으로 번역을 해보면 조용히 생각하다는 정의가 됩니다. 옛날 구역에서는 이 더야나를 사유수라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공독총림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산마디 즉 삼매를 뜻하는 그 번역으로서 정의라는 말과 이 더야나라는 선을 합쳐서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선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야나는 생각이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사고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더야나는 마음을 단일한 사유 대상에 집중시키는 심일경성의 수행 방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매라는 말은 마음이 한 곳에 몰입되어서 집중된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고타마 시따르타 태자 시절에 수행할 때 최초의 요가 수행을 받아들여서 사마타와 고행 등의 수행을 하다가 깊은 사유와 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체계화된 불교의 선정수행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처럼 인도 요가에서 시작된 더야나와 산마디가 부처님에 의해서 불교에서 선정수행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선정수행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지간수행입니다. 불교의 선정수행을 사상적인 입장이나 실천적인 입장에서는 사마타 위빠사나 즉 지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산매화 심일경성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지관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전부 이 지관수행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기 불교 당시에 사선정수행이나 사념성수행 그리고 대성불교의 육바라밀수행 가나선 묵조선 연불 이 모든 수행들이 이미 사마타의 지와 육바산의 관이라는 개념으로 각각의 수행방법 속에 이미 깊숙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 지관수행에 있어서 이 지란 말은 사마타를 표현한 말인데 집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를 산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관인 육바산은 지혜롭게 사물을 통찰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불교의 선정은 즉 지관은 인도의 요가처럼 고요히 앉아서 산란심을 없애는 명상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산매의 경제에서 청정한 지혜로 일체의 사물과 제법의 진리를 깨뜨려 볼 수 있는 부처님의 지견인 불지견을 갖추고자 하는 목적의 수행에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처럼 인도의 선은 마음을 하나의 사유대상에 집중시키는 심일경성의 수행방식을 채택해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정수행을 할 때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기준점이나 사유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을 향해서 몰입하는 방식의 정신집중의 수행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선수행에서는 이와는 다릅니다. 중국의 선수행에서는 마음의 기준점을 삼는 등의 마음의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수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선을 중국의 조사님들은 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에서는 산매가 완성이 되면 마음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생각만저도 사라져서 마음이 마치 허공처럼 되어버립니다. 그 상태의 경지가 되어야만이 선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를 중국의 조사님들은 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선에서는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매를 통해서 마음이 허공처럼 사라지더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반야 지혜가 반짝반짝 작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깨달음이 있는 선만이 옳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조사님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마음의 근원인 본래의 진여 본성에 이미 반야 지혜가 항상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산매 속에서도 반드시 깨달음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 조사님들의 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제법 실상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뜬 깨달음을 중시했던 것입니다. 이 반야 신경에 보게 되면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광어스를 비춰보고 일체 고액을 벗어났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내용처럼 깊은 산매 속에서 반야가 반드시 작용하기 때문에 반야의 이지에서 오온을 비춰볼 수 있고 깨달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 이처럼 중국의 선과 인도의 선에는 사상적으로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선수행을 한다고 해서 다 동일한 선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도에서는 일종의 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의 대상이나 하나의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 대상이나 기준점에 응집시켜서 마음 상태를 고요 속으로 적정 속으로 이끄는 것이지만 중국에서는 이와 달리 일상적인 평소에 삶 그 자체 행주자와 어묵동정 행정 속에서 진여본성과 반야지혜가 곧바로 드러날 수 있도록 본성을 지키는 수행이기 때문에 중국선은 곧 삶이었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도 잘하고 계시는 중국의 대표적인 선사인 육조 혜능 대사의 선을 가지고 어떻게 대사님은 선을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혜능 선임은 도랑본 육조 단경을 통해서 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을 선이라 하는가 이 남종 남종 동교에 가르치면 언제 어디서나 걸림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밖으로 모든 경계에 대하여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안으로 본성을 깨달아 의지럽지 않는 것이다. 무엇을 선정이라 하는가 밖으로 모양을 여의는 것이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육조 단경에서의 말씀처럼 혜능 선임이 말하는 선은 첫째 언제 어디서나 걸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깥 경계에 대해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면적으로 본성을 본성을 깨달아서 미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혜능 대사가 가리키는 선은 한마디로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면적으로나 바깥 경계를 대할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어디서든지 마음이 자유자재한 것을 선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안팍에서 망령과 미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매 순간순간을 본래의 진여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혜능 대사가 말하는 선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선정수행을 가르쳐 주실 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계상과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체의 생멸상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이 혜능 대사가 강조하는 선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견문 각지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걸림이 없이 무해 자제하게 진여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불자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청정한 진여 본성이 자신의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망령과 망정이 마음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식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분별과 망상을 떠나서 일체의 존재에 대한 실제와 나의 근원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반야지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반야지의 마음이 드러난 상태를 우리는 시만을 얻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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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중국의 조사선 속에 남정선과 북정선이 있는데 남정선의 육조혜릉선인과 북정선의 대통신수선임이 펼쳐보인 선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이 갖고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두 선사께서 스승인 오조홍인대사 밑에서 공부를 할 당시에 깨달음의 개송을 펼쳐 보인 적이 있는데 그때 펼쳐 보인 그 깨달음의 개송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해릉대사가 스승인 오조홍인대사에게 표현했던 깨달음의 견체인 개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릉대사는 보리본무수요 명경영무대라 불성상청정인데 하처유진해하리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보리나무란 원래 없고 거울 또한 털이 아니다.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어찌 먼지가 있으리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신수대사가 오조홍인대사에게 표현했던 개송을 보면 신수대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시보리수요 심려명경대라 시시건불식하야 막사유진해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다. 항상 힘써 닦아서 티끌이 묻지 않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방금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 해릉대사와 신수대사가 스승인 오조홍인대사에게 펼쳐 보인 개송은 사상적으로나 실체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수대사는 마음은 본래 공적하며 청정과 오염성을 함께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해릉대사는 마음의 본성은 항상 반야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본래 무일물의 불성이라고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신수대사는 마음을 본적과 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해릉대사는 마음을 본래 깨달음인 본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릉대사가 드러내 보인 개송에서는 불성의 반야 입장에서 표현한 말이고 신수대사가 표현한 개송은 열애장의 불성의 입장에서 답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의 마음에 든 이해가 사상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렇게 두 선사께서 표현하고 있는 마음과 선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것은 받아들인 불교의 사상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지 선의 변질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해릉대사는 열반경의 불성평등사상과 금강경의 반야사상을 받아들여 융합시켜서 자성사상으로 발제신 기분입니다. 그래서 해릉대사가 펼쳐보인 개송에서는 불성사상과 반야사상이 융합된 자성사상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해릉대사는 중생은 누구나 본래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성을 곧바로 깨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본래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나타나는 영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먼지가 낄 수가 없다는 점에서 해릉대사님의 선은 닦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해릉대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실천적인 체험을 통해 가지고 직관적으로 자성을 채당할 것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불성과 반야가 항상 드러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선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해릉대사는 반야지혜가 바로 불성의 작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불성의 최상에는 반야지혜가 본래 구적도 있기 때문에 망념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반야지혜가 항상 그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참본성을 우리가 잃지 않는 이러한 삶이 바로 올바른 선이라고 주장하면서 망념과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또한 해릉대사는 망념과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그 마음을 바로 불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릉대사는 우리 범부 중생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마음 이대로가 모두 불성이기 때문에 분별과 망념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대로 반야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스로 갖추고 있는 불성을 믿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분별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단속하는 이것을 육조해릉선임은 선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해릉대사님의 말씀처럼 중생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자성은 본래 반야지혜가 구적되어 있는 불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릉대사는 별도의 따끔의 필요 없이 이 불성을 바로 깨쳐버리는 견성성부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에 비해서 북종손의 신수대사는 여래장사상과 유식사상을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을 유리에 비유하고 진여본성이 무명업식 위에서 가려진 상태를 먼지에 비유하면서 진여본성 위에 먼지가 깨어있기 때문에 깨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진여본성 위에 사여져 있는 무명업식을 제거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수대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파탕에는 여래장경의 여래장사상과 해심밀경이나 유가사지론 등의 유식사상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고도 화음사상이나 법화사상 등의 많은 사상들이 융합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유식사상에 유식이라는 말은 일체의 제법이 오직 심식이에서 창조되고 심식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실로 깨달으신 부처의 눈으로 보면 이 세계는 식의 표상일 뿐 실제하지 않는 꿈과 같은 환상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명의 사회지인 중생들은 이 세계가 실제한다고 믿고 아직과 법칙을 일으키면서 괴로움 속에 육대의 눈을 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직과 법칙을 타파하고 무명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업식을 반야의 지혜로 전환시키는 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유식사상의 전식덕지라고 하는 수행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고 이러한 사상이 바로 유식사상의 근본 대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식사상은 미륵, 무착, 세치인에 의해서 성립 완성된 사상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장 사상이라는 말 속에는 깨달음의 본성은 중생의 번뇌 속에 있지만 그 깨달음의 본성은 번뇌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본래부터 절대 청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장 사상 역시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반야경과 환경 그리고 법화경 등의 반야의 공관사상이나 환경의 열애사상이나 법화경의 일성사상 등을 계승한 유식학파들에 의해서 완성된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열애장이라는 말의 본 의미에는 열애와 태어의 복합어입니다. 열애장을 인도말로 범으로 얘기를 하면 타타같다 가르바라고 하는데 이 중에 타타같다는 열애를 뜻하고 가르바는 태아나 모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타타같다 가르바라는 말 속에는 성장하면 부처가 될 태아 또는 부처의 성품을 간직한 자 등의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진여나 불성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애장은 중생의 번뇌 속에 덮여서 가려진 자성청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성청정심은 중생에게 보리심을 일으키게 해서 수행을 통해 궁극의 깨달음을 얻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또한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자성청정심이기 때문에 열애장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열애장 사상을 설하고 있는 경전은 여러 대 있지만 대표적인 경전으로서 성망경이나 능가경을 꼽을 수 있는데 열방경에서도 이 열애장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 일체 중생 시루 불성이라는 말로 열애장을 불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수대사는 이 반야 사상과 화음 사상 법화 사상 열애장 사상 그리고 유식 사상 등을 받아들여서 선사상의 토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수대사의 선은 이론적 근거가 한마디로 대성불교의 모든 사상을 아우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신수대사가 실천하는 선의 방식은 이러한 사상의 토대위에서 탄생된 것들이기 때문에 습가세존으로부터 달마대사를 거쳐서 오조홍인대사에게까지 이어져온 전통적인 열애선의 수행 방식을 그대로 전해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수대사가 펼쳐보인 개성에서는 열애장의 사상과 유식 사상의 입각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래아식의 사해지인 무명의 업식의 미혹한 습기들을 청정자상식으로 훈섭하여 제거하는 길 외에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마음의 사인 먼지를 부지런히 털고 닦으라는 수행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신수대사와 혜능대사가 주장하는 마음에 대한 견해가 사상적으로는 다른 듯이 보였지만 실제는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수대사는 청정자성심을 열애장으로 이해했고 혜능대사는 청정자성심을 불성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열애장과 불성이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진여본성인 청정자성심을 표현한 말이기 때문에 선의 본질에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수대사는 중생의 마음을 열애장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아식에 물든 오염심을 티끌러보고 털고 닦으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혜능대사는 중생의 일상적인 마음이 곧바로 불성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불성의 최상에는 항상 반야 지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망념과 분별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지혜작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불성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고 판단들었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닦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망념과 분별심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청정한 자성심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신수대사의 선수행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신수대사는 대성무생 방편문을 통해서 부처의 체는 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신수대사가 밝히는 불의 체가 각이라는 이 내용은 대성기실론의 내용을 인용한 것 같은데 이 대성기실론의 내용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념을 깨닫는 것이 시각이고 몸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본각이며 시각이 바로 불도이고 본각이 바로 불체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로 부처의 체가 본래의 깨달음인 본각임을 체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망념으로부터 벗어난 신심이념임을 강조합니다. 몸과 마음의 망념을 벗어난 이 인용을 바로 도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망념을 떠난 깨달음의 불성은 벗개의 하나된 모습이고 열애의 평등법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념을 떠나서 아무런 분별도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이념의 모습이야말로 부처의 본질이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념이 곧 진여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여심을 설명할 때 신수대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심은 청정하여 유아물을 떠나고 몸과 마음은 고요하여 언제나 진심을 지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수대사는 몸과 마음에 의해서 망념과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신심불기의 경지가 깨달음의 경지이고 진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수대사의 이러한 사상들은 대성무생방표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성무생방표문에서 말하기를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는 심진여이고 몸을 통해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는 색진여이다. 심진여이니 심해탈이고 색진여이니 색해탈이다라고 하듯이 몸과 마음에서 일체의 분별과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신수대사는 진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수대사가 대성무생방표문에서 밝히고 있는 이 신심불기의 사상은 몸과 마음에서 망념을 떠난 신심이념의 이념사상과 똑같은 사상입니다. 그래서 신불기의 사상이나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수대사의 실천수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수대사는 시시때때로 마음의 때를 털고 닦아서 망념을 멀리 떠나고 몸과 마음의 분별과 망념을 벗어나서 진여본생의 본래청정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수행을 강조했던 것이기 때문에 신수대사의 수행방표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의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신수대사는 망념을 멀리 떠나는 이념의 실천수행을 통해서 신불기의 실천수행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항상 껴있는 마음으로 불성이 드러나는 수행을 강조하였다면 남종선의 혜능대사께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망념과 분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의 본성을 잘 지켜서 본래의 지혜가 구적된 불성이 현연하게 하는 이러한 삶의 수행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차별이 있는 것보다도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이 두 선사 모두 망념과 분별을 멀리여이고 지혜 본성이 현연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목적이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깨달음의 명칭이 불이라고 불렸든 지혜라고 불렸든 또는 열이라고 불렸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명칭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깨달음의 탕체, 지혜본성의 그 탕체는 바로 불성이며 그 불성의 작용은 반야인 것입니다. 이 불성과 반야를 갖추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내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사님들의 선속에는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당체가 멀리 있지 않으냐고 밖에 있지 않으냐고 바로 내 마음속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이미 갖추어진 부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의 이 진심본문의 내용이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사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여보성을 드러내고 망령과 분별을 끌어내어서 부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다 성불하는 인연을 지어서 궁극의 참나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곳으로 오늘 진심본문을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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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